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아주 예전에 했던 헐 왜 겨울이지 여기 근데? 벌써 벌써부터 힐링된다 뭐지? 이 알 수 없는 향수 뭐지? 두근두근 음악도 좋은데? 어? 어? 어허허허허허허 되게 눈이 맑으시네요 귀엽다 찰랑찰랑 유저의 음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쓰는 게 낫겠죠? 그래도 린다 이름은 아이로 해야지 오오 머리 뭐하죠? 이거 묶은 머리 마음에 든다 칼단발 양갈래 뭔가 두건? 두건은 아니고 머리 끈 같은 걸 묶어놨는데 저는 이 머리로 할게요 머리 기장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 핑크색 흐흑 뭐야 완전 내 맘대로 할 수 있네 저는 제 스타듀밸리 머리처럼 약간 이 애매한? 흫 애매한 이 색깔로 할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거 해볼까요? 헉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머리 색깔을 하고 싶은가? 흐흫 사는 내내 평생 물빠짐 없이 아니 색 빠짐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색깔의 머리를 하고 싶을까? 너무 애매한가? 너무 애매한가? 저는 약간 이걸로 할게요 약간 핑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요거 뭐 헤어발건한가? 이걸로 하고 얼굴형 아 애들 눈이 되게 동그랗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피부 색상 이거는 안 건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눈썹 눈 눈썹 위치 눈썹이 지금 너무 올라가 있어 조금 있으면 안 보이겠어요 약간 내려주고 눈썹 모양 눈썹 두께 눈 크기 눈 크기 오 눈이 이렇게 컸나? 전 한 이 정도? 눈 위치 눈 간격 아 그래요?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오 오 전혀 전혀 몰랐네요 게임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한다 1 2 이거는 어디 색깔이지? 1 어디 색깔이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한 갈색 이게 뭔가 티가 좀 안 나긴 하는데 머리가 되게 살랑살랑 하구만 머리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코입 되게 디테일하네요 이 정도면 코 크기 네 맞아요 그냥 대충 고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입꼬리 위치 웃으세요 체형 턱의 넓이 턱의 길이 입술 색상 입술 색상 선생님 된 것 같습니다만 네 장식 장식은 뭔가 할만한게 있을까요? 어? 불터치 할까? 어때요? 돌출입 어? 내 캐릭터 귀여운 것 같애 이게 입도 왔다갔다 되나? 이거는 크기고 이건 위아래 아 의상이 없어요? 의상 내가 나중에 만들어 입어야 되나? 야아 하하 머리가 너무 길다 음 깔끔한 느낌으로 잠깐만요 내가 뭔가 만족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눈썹이 너무 하얘 보여요 왜지? 눈썹? 눈썹 색상은 제가 안 고른 것 같은데요? 머리랑 같이 가는 건가? 아 머리랑 같이 가는 거네 머리가 너무 밝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를 약간 이렇게 그래도 뭔가 눈썹이 없는 사람 마냥 좀 밝힌 방 밝네 밝은 색깔이네 이게 눈썹 눈썹 색깔은 아니겠죠? 대체 무슨 색깔이지? 바꿔도 변하지가 않네 아 이걸로 버텨야 돼요? 나 뭔가 되게 눈이 좀 부담스럽다 하 눈을 좀 줄일까? 아니야 눈을 너무 이렇게 개슴치레하게 떠서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하하 그럴 수도 있어 좀 더 확장 시켜주고 눈썹이 하얀 게 조금 아쉽네 됐다 아 그건가 진짜? 코토리 베이지인가? 뭐야 오! 내 생일? 언제로 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햄찌다 어? 햄찌 아니야 햄찌랑 지금 놀 데가 아니라고 저는 그러면은 여름으로 할게요 여름 언제가 기억하기 좋을까? 그냥 여름 1일? 1일로 할까요? 1일 여름의 첫 번째 날 여름의 27일은 7일은 추억의 날입니다 오! 사람들이 과거를 회역하고 회역하고 미래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해볼 게임 마이타임 앳포샤입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오프닝이 있나? 오프닝이 있나? 오프닝이 있나? 아니요 농사 지을 거에요 농사 지을 거에요 흐흐흐흐흐흐 우리 한 명처럼 저를 위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여행을 찾고 항상 그 여행을 찾고 잘생겼어 약간 그 메이플의 시작처럼 처음은 역시 배를 타고 도착하는 그런 발랄한 모습 그 자산의 하, 여기 마을이 되게 크다 마이타임 앳포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파일 아 목소리 없는 거라 할걸 아빠에 대해 잘 몰라서요 너 아빠는 내 친한 친구요 네 갑자기 갑자기 친구요 뛰면 내력이 소모됩니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조금 빠르네요 어 잠깐만요 어이 저와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그 나를 따라오라니까 하하하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너의 공방이란다 어 나 볼터는 너무 빡센데? 아늑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중국어 있었어요 중국어 헉 뭐야 아빠가 외국사람이야 원더풀 라이프 조이 아 와 호샤 상해로 와서 면허에 받는거 알려줄께 호샤 상해로 와서 면허에 받는거 알려줄께 하하하 어서 들어가서 쉬어 네 고마워요 귀엽다 아 이거 내 목소리 없는걸로 할걸 얘가 대신 말해주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기상 상외의 각이 오 이걸 내가 고치면 되는 거구나 음악 효과음 응성 게임음성 한번 설정하면 그거 못 바꾸나 보네 좀 아쉽네 아 끌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끄는거죠 mpc 말은 들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아까 캐릭터 만들 때 제 것만 끌 수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건가 아 나무 20개로 이거는 뭐여 집 간판 도우미 설정 도우미 일지 안녕하세요 아니 저 나가려구요 나무를 갖고 오면 되는건가 프레슬리 만나기 일단은 프레슬리를 먼저 만나러 가볼게요 문이 자동문이야 아주 최첨단인걸 포샤타임즈에서 온 편지 이거 편지가 다 영어인가봐요 그쵸 너무 아쉽다 휴휴휴 다 무슨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눈으로 편하게 뭐 읽고 갑시다 퀘스트는 맵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아닌 것도 있어요? 배 태워준 아저씨다 아닌가? 너 누구야 그 아저씨가 아닌가봐 이름이 육와야 육와 선물 대결 대결 뭐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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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낼지 맞춰봐 가위바위보 아 아저씨 좀 하시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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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뛸 때마다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뭐야 발로 찬다 낡은 장갑 아저씨 대결을 신청한다 장갑 너무 이상한데 와 여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리 너는 시장이 알려준 새로운 빌더로구나 기체교의 리의 목사야 만나서 반가워요 이 세 번은 뭐지 하루에 세 번 할 수 있다는 뜻인가 로봇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마르스 루소 고대 문명의 고무를 사용해서는 안되나요 아 단축키가 3이란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상회에 가기 아 이거구나 귀물 고정 이거 패드로도 할 만한가 모르겠네요 어 아니 안 좋았어요 아주 안 좋았어요는 왜 없는 거야 나쁘지 않았어요 여긴 거의 대도시인데 두께와 곱갱이 돌과 나무 너 아빠가 썼던 작업대가 바닥에 있을 거야 귀엽네 어휴 딱 봐도 할게 되게 많아 보이네 공방에 순위도 매겨 그래서 무슨 보상을 주네요 선물 교환소 낚시대회 배지 이런 걸로 이렇게 옷도 얻을 수 있나 보다 귀엽다 여기 앉을 수도 있다 아 이제 일하러 가야 돼 상회 튜토리어 상회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지금 당장 할 거부터 하겠습니다 상회의 퀘스트 테스트 돌 도끼 복갱이 이건 뭐야 교회 상점 노라리 마르스 사람들하고 뭐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과 나무 어떻게 캐는 걸까 어? 안녕하세요 어? 토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를 발로 차서 재료를 얻는 건가? 끊기는 것 같긴 한데 아 바닥에 반짝거리는 거 어 여기 있다 맞네 땅에 빛이 나는 재료들은 가까이 접근하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장갑 이거 끼면 좋은 건가? 여기다 뭐 지을 수 있는 건가 봐요 포획 리스트? 우와 안녕 얘네 뭐야 솜사탕처럼 생겼어 아 장갑은 쌓을 때요 저는 그냥 털 장갑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얘네 풀 뜯어먹는데 나도 뜯어 가야지 약초 엄청 넓다 이래서 게임이 약간 렉이 걸릴만 하네 어차피 제 모니터가 1,4,4 지원이 안 돼서 여기 소도 있다 이 정도면은 소가 작은 건가? 이상한 몬스터도 있는데 똥이다 똥도 다 어디 쓸 데가 있을 거야 제가 찾는 건 돌이요 돌이 필요한데 이건가? 이건 뭐지? 조개 껍데기? 5화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6화 아니었어요? 6화, 5화 뭐 4화 3화 이렇게 다 있는 건가? 이름이 좀 성의가 없네 우와 이건 뭐야? 이게 앉아 쉬는 건가? 이런 건 때릴 수가 없다 몬스터도 있어요 마술 토끼 먼저 때리거나 그러진 않네 동물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얘네들은 내 동물이 아닌 거죠? 다른 집 이게 농장인 거겠지? 집 주변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체력이 까였어 어 뭐야 잡는 거야? 루핑 루프를 던져 잡으세요 어휴 이야 이야 이게 뭐야 아 외양간 지으면요 아 템 줘요? 둘 셋 하 좋았어 아 너무 이지 이지 하구만 얘가 좀 작아서 어렵다 마지막 하이 총 득점 한 번 더하기 아니요 한 번이면 됐어요 우유를 받았다 이거는 심심할 때 여기 와서 하면 되는 건가? 이지 아 진짜요? 신기하네 어 안녕하세요 이 사람 맥도날드다 일단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시킨 거부터 해봅시다 우리 집이 저건가? 어 저거다 집 주변을 잘 찾아보면은 아마 돌도 있겠죠? 어 뭐야 완전 근처에 있었잖아 어 얘 아닌가? 얘는 어 여기 있다 좋아 아이템이 오 이것도 나중에 다 열 수 있나 보다 400골드 사용하여 한 줄 열기 오 캐릭터 스킬트리 스킬을 찍을 수가 있네 구르기 질주 생활 커뮤니티 이야기 꽃 선물 공세 선물을 줄 때 20% 확률로 호감도 1점 추가 상해 공인 상해 의료의 완료 시 받는 공방 점수가 1 증가하고 수당이 5% 증가한다 어? 아 뭐야 벌레까지 나오네 벌레도 어디 뭐 써먹나? 잠시 획득할 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돌이 되게 많이 필요하네요 곶갱이 도끼 돌을 더 주워야겠다 난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 거지 근데? 돈이 100원이 있네요 살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아마 비싸지 않을까요? 아 미끼로 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주워보자 돌이 그래도 이런 큰 돌 근처에 있네 저건 뭐야 웬 큰 건물이 있네 찰칵 이 마법사는 뭐지? 안녕 난 메일이라고 해 메일인지 메인지 하여간 메이가 만나본데 시간 나면 눌러와 가위바위보나 하자 가위바위보 이거 좀 약간 조작된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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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고수야 나이스 한 번만 더 아 묵 휘해 이기면 뭐지? 가자 3판 2승 호감도?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나봐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호감도를 얻을 수가 있다 레벨업 반짝거리는 것 만나면은 마주치면은 대화보다 일단은 가위바위보 어구어구 으응 오오오오오오오 트립함 어? 들어갈 수 있네 대화 벌목장주 후루 형제 중 한 명 맞아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번만 더 붙어보자 너네 형제를 다 이기는 게 나의 목표이지 아 근데 너무 어렵다 대충해서는 안 되나 봐 약간 고민을 해야 되나 한 판도 못 이겼어요 뭐지? 벌목장은 잠시 영업하지 않습니다 버섯이다 그러게요 다들 가위바위보를 잘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수상적인데 어 여기 열매가 있다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이런 거 막 발로 차서 내 마음대로 갖고 가도 되나? 근데 안 나와요 아무것도 나가자 여기서 여기 왜 이렇게 커? 그렇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18 시간도 늦었다 오늘 결국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자동 이동? 아 아 이거 편하네 어 얘네 뭐야 아직은 내가 덤비면 안 될 거야 이건 뭐죠? 아 똥이잖아 아 똥이잖아 그러게요 되게 귀엽다 어 이거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 도끼 찾았다 아 아쉽네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져갈 수가 없다니 좀 무서울 듯 너무 커서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리젠도 되나?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폭포도 있고 저기 멀리도 뭐가 많다 돌이 좀 귀하네 다 잘 시간인가봐 어?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6 집에 돌아가볼까? 구매하기 아직 뭔가 살 때가 아니야 뚜두두두두 이거를 체력 2 소모 이거 아 한 개 됐다 곡괭이도 한 개 됐다 이거 완료하면 되겠죠? 가서 따다닥 그러니까요 그 은근히 편하긴 한데요 무조건 안 둘러가도 되고 어 얘 퇴근했어 아 이제 그럼 못 들어가나? 아 그렇네 퇴근했다 퇴근해서 여기 가는데 여기 뭐지? 사무아 아 진짜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아파트 오픈 시간 이런 게 다 있구나 여기는 뭐예요? 오 여기 밥 먹는 데인가 봐 어 여기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잠깐만요 얘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이렇게 유가 마샤 소니야 미안 예의가 좀 없었지? 유명지 계절마다 뭐 유명지가 있나봐요 마르스 아 얘들 다 까칠해 확 그냥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GTA 생각나는데? 슬롯 머신 하기 벌써부터 제 돈을 버릴 수는 없죠? 풍선 맞추기 이런 건 재밌긴 하겠다 이와 유과 다 말을 걸어봐야 되나? 팔박민 포샤에서 얼마나 머무를 거니? 이민을 위한 핫플레이스가 되었어 장고 우와 얼마에요? 허어 잠깐만 오 X가 안 눌러져 아 여기 이거 확인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은 배가 고플 때가 있다는 뜻인가? 체력이 6 체력을 채워주는 건가? 과일 샐러드 체력 48 아 방어력이 증가함 공격력이 증가함 경험치 획득 속도가 증가함 체력이랑 이게 같이 올라가나 보네요 근거리 치명타 아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안 먹어야지 아무것도 일단은 오늘의 메뉴 아 이런 거 먹어야 되네 할인하고 있네 요리도 내가 해먹을 수 있구나 내가 잘못 봤나? 황금 묵국이 있지 않았나요? 황금 묵국? 맛있겠다 생선 스프 단우박 돌솥밥 오향 소갈비 맛있어 보이는 게 맞네 식당 주인 별의 여인 젊은이가 금색 물약을 샀대 헉 뭐야? 금색 물약을 사서 이걸 먹으면 영원할 거라고 해서 물약을 먹었대 그리고 밤하늘에 제일 빛나는 별이 되었다 먹고 죽었다는 건가?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니 무서운걸? 별이 되다니 그러게요 슬픈 이야기인데 그거 아저씨가 사기꾼이었던 거 아니야? 무서운 아저씨인데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구요? 이걸 먹으면은 하늘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자전거다 나도 나중에 탈 것을 탈 수 있겠지 자러 가면 될까요? 카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뭐야 새벽 1시야? 헐 얘 안 쓰러지나? 아니 새벽까지 놀았어 어고 아 구를 수 있구나 집을 요기를 수리합시다 좋아요 일단 그러고 어 자자 침대 자리 취침 됐다 저장될 것입니다